저 인물들은 다 이렇게 하면 음이... 아아! 아아! 아 이걸 얘기하는 거였구나. 네가 이런 거였구나. 아 또 따로 해야 되는 거고. 컴퓨터 게임 하는데 너무 멋있게 만들어서 오늘 착장 컨셉이 뭐예요? 뭐 데이식스 애들이 갑자기 콩들을 부르더마 갑자기 PC방 가서 해가지고 나만 착각한 거야 지금. 오늘 아이돌이 게임을 할 건데 네. 게임 어디까지 해보셨어요? 롤은 골드 메이플은 랭커였고 닌텐도 젤다 뭐 신전은 이미 다 깼고 코르그 열매라고 있는데 코르그 열매를 그냥 거의 다 뭐 그 정도? 한 번 하면 근데 끝이 한 끝장을 봐야 돼. 허접스러운 게임을 준비해가지고 아 쉬우실 거예요. 아 뭐 쉬운 거면 뭐 얼마든지 근데 쉽다고 해놓고 그냥 다들 제일 어려운 걸 갖고 오던데 진짜 단순한 거거든요? 아 오케이. 아 이렇게 걸어가는 거구나. 뭐야 왜 이렇게 쉬워? 점프 뭐 이런 거 틈이 없나? 아. 오, 오케이. 오케오케. 오, 예에에에에. 예에에에. 레이씨. 아. 너무 쉬운데? 쩡. 야야야야야야야야. 오케이. 당근 먹어야지. 오. 뭐? 어떻게 먹는 게. 아. 네. 야야야야야야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아 나이 아 보자 뒤에 보면 딱 봐도 당근이 있거든? 둘 셋 오케이 알아서 잘 올라가죠 그렇지 등으로 등으로 발로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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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돌이표야? 뭐야? 간다 오케이 이렇게 먹고 아! 아 뭐야 아! 또 승부욕 자극하네 파트캐스트 그냥 파트캐스트 캐스트 그냥 얘를 발로 얘를 발로 차서 먹는 건가 보다 저는 게임하면 다 모아야 돼 아 이게 아니네 아 안 먹으려고 원래 처음부터 먹을 생각은 없었어 저는 게임하면 다 모아야 돼 슬슬 오우 아 여기 담아도 괜찮네 오케이 너는 내가 먹 어 주 마 그냥 먹어 고생 누군데? 어? 야! 오! 키를 잘못 눌렀었네 리스타트가 있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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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이거 어떻게? 아아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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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잠깐만 지금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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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달려라 오케이 날라서 오케이 간다 오 오 오 뭐야 오 이런 게 돼? 이야 오 잠깐만 야야야야야 다하면 죽네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희난걸 해봤다 해봤자 어 아하 어 진짜 제발 그러지 말해 아 아 와 근데 점점 맵이 길어지네 에이! 쟤 이렇게 돌아오지마 오케이 이건 그냥 걸어가고 얘는 코어가 좋으니까 어 그냥 가 셋 셋 셋 두어 오케이 나이스 날아서 네잉 스벌하구만 오 밑에 눈 있었어 안녕하세요 하다보면 갈 거 같아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안 돼 안 돼 활이 이미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 여기서 봐봐 딱 돌자마자 타이밍 아 진짜 이거 진짜 여기서 굳이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 우리 튼의 오케이 비 한 방울 어 궁중에서도 해가 도네 인내면 그렇지만 타이밍 긴장 너무 잔혹하네 타이밍 나 쉬운길은 가지 않아 오케이 쉬운길 Jade 난 여기서 멈춰 둘 셋 어 일단 넌 뛰어가 너 죽을 각이 나오죠 왜 박수 칠 일이야 여기서 점프 같이 넌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강하게 그렴 너도 넘어가라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는 점프를 해라 내가 한 20초만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알아서 넘어가는 점프 여기도 알아서 그렇지 오케이 좋아 점플링맨 아 맞다 여기 그거였지 추진력이 좋아 힘이 좋아 오잉 하고 여기 넘어갔으니까 이제 이것만 딱 조심하면 오케이 봐봐 셋 20초 안에 구할하지 응 이 정도는 뭐 좋듯 구할 엽 엽 오케이 날라서 둘 셋 힘 받으면 더 세게 오우 큰일 날 뻔했다 어 안 떨어져 오우 발로 비교 한번 후려 주면 오우 난다 오우 놀래라 오우 놀래라 아니 놀랬네 오우 문 떼 문 떼 죽여 오우 오우 오케이 간다 좀 늘어지는게 너무 오케이 넌 빼 힘 잠깐만 오우 이야 너 진짜 잘한다 둘 하나 둘 와 점점 난이도가 어렵네 간다 부스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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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템 보출이 없고 잘 넘어가서 토인 그렇지 이거다 이거다 셋 오우 오우 여기서 차 오우 차 오우 오우 이마이 뭘 이마이 날아가는구나 차 오우 오우 둘 셋 오우 오우 둘 셋 차 차 아 힘을 받아야 되는데 오우 열 받으신 것 같은데 오우 오케이 그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우 이렇게 가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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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추진력이 있어야 타잉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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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컷 아 오우 오우 으아 오우 오우 오후 여기 서는 낙법을 해야돼 이거 오케이 오우 에헷 아 에헷 아 솔직히 냋는 내봉 Levine 아, 맞네. 그래서 계속 돌리고 있을 필요 없잖아. 타이밍! 오케이! 아, 이제 감을 잡았어. 너무 수월하네. 레벨이 40까지 있거든요? 뭐 해도 쉽겠는데, 근데 넥스트 레벨은 15개 코인이 있어야 돼서 이거... 아, 이거 안 돼. 아, 아쉽게 됐네요. 저희 게임 아직 많으니까 다음 게임 올게요. 알트 F4. 그럼 무조건, 바로 빨리. 오, 점프밖에 없는 거구나. 오, 근데 점프가 좀 빠르다. 엥! 아, 오, 오. 죽지는 않아. 넉백, 넉백. 아아, 오. 죽지 않아. 아, 오케, 이렇게 뭐 코인... 아, 야 코인 많은 건 뭐. 나서 그냥 지나갈게. 아, 아, 이렇게 되는구나. 요롷케, 요롷케, 이... 야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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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의. 너가 크리티컬! 아.. 크리티컬 뭐야 크리티컬이야? 처음부터 해.. 이거 봐 달려가면서 인내에 있읍.. 인내에 있읍고 고인물들은 다 이렇게 한 번.. 이미..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이걸 이야기 한 거였구나 네가 이런 거였구나 오.. 인내에 있읍 고인물은 이렇게 그냥 뭐 수월해요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깐 아 미안. 우와. 오 다행 크리티컬은 아니었어. 아 근데 얘 귀여워서 너무 불쌍하다. 야이씨. 야이씨. 야! 어디까지 가는 거야. 아 뭐 쉬워 이거는. 이거는 쉬워. 수월해. 잠깐만. 와 차라리 아까 그 버니 머시기가 진짜 난다. 계속 같은 자리야. 손 씻게. 오지만 타이밍 좋았어. 하나 둘 셋. 와 맞다. 아 맞다 맞다. 저기서. 멈춰줘야 돼. 멈춰서. 그렇게! 이제 신중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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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. 너무 신중. 야!!! visibility is very pretty research. 상대 users Except for 여 Kauf席 시작해 domu. 와 진짜 진짜 어렵긴 하다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? 아 저거 아 충분합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15분 동안 해가지고 아 벌써 15분을 했어? 오 오 오 뭔데 저는? 설마 안 떨어지니? 오 야! 와 놀래라 뒤로 다시 넘어가는 줄 알았네 얘 밟아야 되나? 아 넘어오면 되는구나 오 오케이 제일 빠르게 여기서 와 왜? 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낫겠는데 이거는 왔다가 갔다가 빨라 지는 애가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 없으니까 끄는 수 끄는 없어 왜 다들 숨죽여? 아니 뭐야 월드컵이야? 뭐야 다 같은 마음 얘가 왜 밑에 있을까? 돌거든 얘는 무조건 돌아 봐봐 척하면 뭐 뭐 어쩌자는 거야 네 야이 아 오케이 아 체크 포인트 오 오 어찌면 다시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죽 차라리 죽여주면 안 돼? 아니 근데 내가 체크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게 날 죽여줘 오 날 죽여줘 오 오 오 너 가 너 재미없어 장인과 함께 점점 광기어린 모습으로 와 진짜... 잠깐만! 잠시도 방심을 할 수가 없네 왜 불려 이게? 뭐가 잘못했나 봐 왜 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